오늘 리뷰는 SK매직 심플 미니 정수기 정수기 작죠? 다른 정수기에 비해서 직수용 냉온 정수기에 한 3분의 1 그리고 저스톤 정수기에 비해서는 한 20분의 1 정도 되죠 이 정수기는 냉수 온수 기능 없고 찬물 잘 안 쓰시고 온수 잘 안 쓰시는 가정에서 저렴하게 쓰시기 좋아요 크기도 작을 뿐더러 렌탈료가 월 16,900원 16,900원이고 제휴카드 만들어서 30만 쓰면 13,000원 할인돼서 3,900원 되구요 싱크대에 조리수 밸브 무상 설치해 드리고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조리수 밸브 코에이 청호 LG에서 안 해주는 조리수 밸브 이거 무상 설치해 드리고요 이 친구는 기능이 간단해요 정수만 나오고 냉온수는 안 나오고 한 컵 연속 잠금 이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세가 무려 한 달에 100원 작게 쓰든 많이 쓰든 100원 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눌릴 때 물이 전기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수압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전기세가 100원밖에 안 나옵니다 많이 쓰든 적게 쓰든 100원 나오구요 그리고 렌탈료는 만원대인데 나노세럼필터 슈퍼박테리아 99.9% 제거되는 나노세럼필터 들어가서 이 친구는 이 가실에서 찬물을 안 먹거나 그 다음에 온수를 많이 안 쓰는 가정에서 적합한 정수기라고 보면 되겠죠 심플 미니 정수기입니다 문의는 이 번호로 하시구요 그리고 지사 깔끔하게 지사 준비되어 있죠 일하실 분 판매사원 국장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구요 제가 SK매직 2015-16 1등이므로 오시면 최소 전국 5등은 만들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